개그맨 박준현과 정경철씨가 출연을 했다고 하죠. 영화 챔피언 맞박이가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김현수 감독을 비롯해 주연배우인 박준현과 정종철, 오지현, 그리고 여주인공 양화연 등이 총출동했는데요. 영화 챔피언 맞박이는 문다들 위기에 처한 무술 도장을 지키기 위해서 맞박이 역의 정종철이 격투기 챔피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나름대로 완성도와 TV 원작과의 차별성에도 신경을 쓴 영화 챔피언 맞박이는 어제 개봉했습니다.